아니 뭐 살아있어 두대로 먹어 잘 먹네 내가 맞았나 봐 아우 나 살아있는거 못먹겠다 막 먹을 수 있어 삶기지말고 그냥 씹어요 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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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삶겠죠 씹어서 죽여야지 안에서 살은 있으면 어떻게 야 빨리요 하나 아 형 이거 조그만거에요 조그만거 형은 형 형은 형 형은 형 형은 형 형 큰거 없나 큰거 성은 형 졌어요 아 아 먹어요 아 아 왜 졌잖아요 왜 졌잖아요 아 아 아 아 아 형은 맛이 안나 한 마리 정도는 맛이 안나고 여러 마리 계속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먹어보면 약간 좀 약간 좀 보여 단건 아닌데 고소한 맛 그런건가 나 혀 내밀어 아 아 아 여기 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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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야. 이게 다른데? 아니 너 보고 있잖아. 빨리 받어. 아니 보고 있잖아. 빨리 받어. 형 여기 주면 먹어야 되는 거야. 예의잖아 예의. 정희 compl צק야. 아이고. 바로 심leader. 치질을 안 하고. 으으 다리. 축구리 이 부분. 으 다리. 앜 흐흐흐흐흐흐흐흐흨. 야 나 이 등기. 닭꼬치, 닭꼬치, 치킨, 치킨 맛 나, 치킨 맛 먹어봐, 괜찮아.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먹을까? 기분이... 먹어봐, 먹어봐. 이게 먹으면 안 돼. 여기 거로 먹어. 맛있어. 슈퍼 슈퍼.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어. 먹은 사람 빼고 나머지는 개 먹고. 다행히는 선수까지 먹었어. 선수까지 먹었어. 노린내가 날 줄 알았더니 노린내가 전혀 안 나. 그래, 맛있어. 노린내가 전혀 안 나고. 개구리 뒷다리 먹는. 개구리, 개구리, 개구리. 두 개 다 안 먹어봐서. 개구리와 비슷해. 두 개 다 안 먹어봐서 모르겠다. 괜찮아. 익혔어. 진짜로. 익혔어. 그 뒤쪽에. 닭주예요, 이거는. 지금 아기들도 익혀서 먹어. 우리 아버지만. 마셔도 돼? 형, 왜 내려가요? 괜찮지? 뭐라 그래야 되지? 훈제한, 훈제한 햄인데 이거 햄. 맞어, 햄. 햄. 어, 햄 향이 나는데? 응, 응, 응. 햄, 햄.